네, 반갑습니다. 어피트 투자자보호센터장 이해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한 30년 정도 있다가 제가 이제 발행공식 펀드, 아까 ETF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불공정거래조사 이런 업무를 하고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한 2년 됐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제 플레이어들, 참가자들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실례입니다. 지금 7월 19일까지 한 118일 정도 남았는데요. 가상의 법 시행되려면 많은 그 시장이 저희 같은 사업자들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매매거래에 참여하는 분들 또 개발자분들 또 블록체인 사업자분들 전부 다 이제 고민이 됩니다. 이 강을 건너긴 건너야 되는데 저 강 건너고 나서 뭐가 있는지 이 건너야 할 강의 폭은 얼마인지 유속은 빠른지 아니면 느린지 그 물속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 법의 내용을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저 신뢰입니다. 신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단군 이래 진짜 엄청난 DNA로 세계에 바람을 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도 좀 키워나가고 글로벌 디지털 자산 이쪽에서도 좀 리드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법적 체계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다가 떠내러 갈 수도 있고 강을 건너는데 도착하자마자 뭔가 지뢰를 밟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돌파하는 유일한 것은 신뢰다 이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산이라는 것이 취급을 이제 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가짜 아니야 이러다가 자산으로 취급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자산이 내 품에 들어오면 내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 주식시장에서도 주식 나는 주식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도입된 것이 국민주였죠. 그런데 국민주도 제대로 되지 않은 국민주가 보급됐다가 상장 폐지가 되는 갑자기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ETF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바탕이 좋죠 소위 요즘은 조각 투자라고 해서 내가 굳이 큰 돈 들이지 않고 내가 커스터디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투자할 수 있는 게 ETF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런 자산시장 재산 형성의 시장이 많이 되는 만큼 그거를 상대로 해서 보호해줘야 할 사업자들의 의무는 굉장히 커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로벌 규제 환경 그리고 국내 환경을 누구보다 잘 읽어야 되고요 저는 이 글로벌 규제 환경 측면에서 특히 논의 동향 이런 것들을 정확히 번역해서 저희 업비트 투자자 보호 센터 사이트에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규제 환경을 보면 제가 몇 개만 한 번 뽑아왔는데요 제가 이 규제를 얘기할 때 항상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규제는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과 제도를 줄임말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규칙과 제도라는 것은 누구나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일방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미국 여기 포인트가 안 돼야겠습니다만 미국 뉴욕주가 제일 유명한 게 비트 라이센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취급할 수 있는 뉴욕의 금융 담당국인데 이 상장 저기는 아직 버추얼 커런시라고 씁니다. 가상화폐, 가상화폐를 상장할 때 이런 규칙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상장 페이지 기준까지 명확히 해라 이런 요구사항을 가지고 작년에 개정안을 해서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자들이 경영기구에 있어서 그 거버넌스, 조직 운영 체계를 명확히 갖춰라 그리고 그 상장하려고 하는 코인에 있어서 위험평가를 제대로 해라. 기술적 수준이 제대로 되는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ICT, 사이버보안, 해킹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복원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성이 있는지 유동성이 있는지 불법금융에 이용될 수 있는지 이런 위험들 평판은 어떤지 증권성에 있는 거를 증권성 없다고 취급하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라는 것이고요. 이해상충을 최대한 대로 낮추라는 것이고 고객보호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허용되고 있지 않지만 스테이블 코인 요건을 제시를 했고 6개 정도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죠. 그리고 상장 기준을 뉴욕 당국이 제시를 했는데 스스로 자기 인증도 할 수 있다. 그러한 그 요건을 제시를 했고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가 엄청난 어떻게 보면 나라 같죠. 굉장히 큰 것이고 미국에서도 경제 규모가 거의 최대 1일 정도인데 저기서 법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디지털 파이낸셜 에셋 로우라고 그냥 디지털 에셋이 아니라 금융성 자산이라는 명칭을 써줬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거주자들을 상대로 해서 디지털 금융자산 서비스 사업을 하려고 하면 라이센스를 받아라. 그리고 키오스크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한때 비트코인 키오스크가 있었어요. ATM 그런데 저 키오스크에서 하루에 뺄 수 있는 거 줄 수 있는 거 이런 제안을 가졌고요. 피 면허를 받게 되면 이러한 의무들을 지키라 이런 요구사항인데 저게 2025년 1월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제가 이런 동향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도 2단계 법을 할 때 이런 거를 다 들여다보는 거죠. 제가 작년에 2위의 미카 전문을 번역해서 또 올려드리고 제공을 해드렸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유럽연합에서는 이 도라라고 이 디지털 운영 복원력 확보법 미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김숙희 잘 아시죠. 북한 김책공대의 라자르스라든지 그 해킹 그룹들인데 이 사이버 시스템 ICT 시스템 이런 것이 이제 디지털 운영을 하면서 보건력을 재해복구 신속한 대응 이런 것을 확보하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이 대상에 암호자산 사업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거래소 이런 데도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도라라는 법은 2025년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미카는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신과 공정한 경쟁 투자자 보호 시장 무결성 시장에서 막 활개치고 불법이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결함이 좀 없도록 해라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유닛 로어라고 생소한 게 있는데 이게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 점유한 사람한테 주인이라고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럼 디지털 자산은 어떤 사람한테 그 주인이라고 오너십이 있다고 인정해 줄까? 이런 법체계들을 일반 민법이나 상법체계에서 원칙들을 만들어가자 그래서 이런 원칙이 필요하다고 국제적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바이 앞서가는 나라인데 두바이에서는 디지털 엔셀 로어라고 해서 민법과 상법 여러 법체계에 디지털 자산은 이러이러한 권리체계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명시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규제 원칙의 범죄를 보면 대체적으로 제가 아까 규칙과 제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규제는 당국이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많이 물어봅니다. 많이 물어봅니다. 이거를 퍼블릭 컨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일반 시민사회에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규칙과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웰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런 사회적 합의 절차가 상당히 부족한 DNA는 굉장히 뛰어난데 저런 문화적인 절차 이런 토대는 조금 약한 이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법적 보호 대상이 명확하게 제시가 됩니다. 일반 대중을 보호하라는 거죠. 일반 대중 큰 손들 기관들 아니다. 일반 대중들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이 적용되는 대상들에 대해서 발행을 하려면 디지털 자산 발행하려면 이러이러한 요건들을 갖춰라. 백서를 공시해라. 이런 거 그리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해서 권유할 때 사러 가는데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절대 믿지 마세요. 딱 100% 거짓말입니다. 딱 1% 0.1% 그게 납니다. 내 말만 믿으세요. 라고 했는데 실제 믿어보니까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권유할 때 지켜야 할 요건 이런 것이 법에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게 미카고 캘리포니아 법안이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인가사업자의 은행 계정 접근권이 있는데 아까도 법인 계좌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커스터디 업자인데도 코인을 받으면 이걸 법인 계정을 터서 시장에 가서 팔 수가 없어요. 원화 입출금 실명 계좌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제한적으로 법인 계좌를 좀 열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이런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저런 원칙 원칙 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건 민원처리 민원처리도 소중히 여겨서 처리해라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여러 기구들이 이제 방안을 아주 뭐 표준이라든지 베스트 프랙티스 모범사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 규제 환경은 아까 전 타임에 말씀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제가 추려봤는데 특금법 시행령을 보면 종전처럼 상장피해 이런 거 받으면 영업정지하겠다. 이런 게 들어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용자 보호법이 이제 118일 뒤에 시행이 되는데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업자들은 이 불공정거래 이상거래 관련해가지고 감시를 해야 됩니다. 감시. 그리고 적 감시망에 걸리게 되는 시장 참여자는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징금도 물어야 되고요. 검찰 형사사건으로 이권이 되면 벌칙 벌금 맞아야 되고요. 몰수 추징당해야 되고 굉장히 아주 강력한 것이 저 강 너머에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업자들은 그런 법적 요구사항을 못 지키면 영업정지당해야 되고 임직원들 징계받아야 되고 이런 엄청난 돌파를 해나가야 될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를 다 넘어서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사수신규제법 예전에는 없었는데 가상자산을 빌미로 해서 유사수신 행위를 하게 돼도 이제는 처벌 받게 되죠. 다단계라든지 가상자산을 매결해서 그리고 이제 기타 회계처리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남부지검에는 합동수사단이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조금 아쉬운 거라고 하면 자산인데 재산인데 이거를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그런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어떻게 동결해주고 막아줄 건가 이런 것이 법에는 반영이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이것까지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타 관련 법에 조금 더 보완이 돼야 이렇게 제대로 된 규칙과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 법 외에도 우리 같은 저희 같은 사업자들이 모범사례라고 해서 베스트프렉스를 많이 감독당국에서도 제시하고 사업자들도 연구하고 합니다. 이용약관 이런 거 분명히 해야 되고 내부통제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영업행위 규칙이라고 그러지만 실은 상장 거래지용 개시 종료 그 요건들을 분명하게 해서 좀 분명하게 해라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련 정보 백서라든지 디지털 자산 설명서 또는 보고서 이런 것들 명확히 좀 해고 유통량 발행량 이런 기준들 그다음에 불공정 거래 이상 거래 감시 시스템은 시스템을 갖추든지 컴플라이언스 중법 감시에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독립된 조직에서 하든지 분명히 서베일런스라고 합니다만 시장 감시 이상 거래 감시 적출 신고 보고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방에 뚫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그래서 저거를 레질리언스라고 해서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그 복원력을 갖춰야 됩니다. 저희 업비트는 좀 이쁘게 봐주십사에서 제가 쭉 정리를 했는데 제가 별명이 배워서 남주자 좌우명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끌고 있고요. 백서국문 번역본이라든지 보고서 분석자료 동향 그리고 차고 전송 보이스피싱 구제 24시간 전담 콜센터 그리고 이 시스템도 굉장히 용량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한 2년 동안 거의 밤 새워두신다시피 해서 개발을 했는데요. 저희도 어렵다고 해서 천국의 계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고 저희도 스스로 이렇게 독려하면서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백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요즘 아주 떠오르는 유망한 직원을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를 했습니다. AI GPT-4 이런 거에 해서 지금 이렇게 인터넷 뒤져보면 저희가 개발한 AI GPT라든지 텍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AI가 들여다보고 정리해서 컴퓨터가 읽어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시스템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저희가 조금 돈을 들여서 법을 좀 새로 정확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10배기 1은 0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다 잘하다가도 한 번 실내 깨지면 그냥 간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가운데에 있는 이 accountability라는 것이 굉장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저거는 저 왼쪽에 보면 duty 있고 책무가 있죠. duty responsibility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투명성과 결합이 돼서 저는 저런 책무를 이렇게 이렇게 다 했습니다. 설명할 수 있으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형사벌집 법적 책임 liability를 짓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런 accountability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저희 같은 사업자들 또 시장에 참여하는 부분들 분들도 마찬가지로 해서는 안 되는 걸 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을 하지 못하면 과징금 선회배상 과태료 물수수정 이거는 이런 엄청난 시대가 도사리고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빨간 거는 밟으면 안 됩니다. 초록을 굳건히 디디고 내 기술과 노력을 바탕으로 신뢰를 확보하면 모든 것이 슬슬 풀려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고요 좋은 자료들이 저희 어핏 투자자 보호 센터 어핏 케어에 있습니다 제가 번역을 해서 이렇게 드리는 자료들도 많고요 계속해서 많은 사랑 주시면 저희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